우리집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놨는데요 간신히 녀석을 잡아서 살펴봤더니 귀여운 지지에 세뇌당한 무서움의 끝판왕 생쥐입니다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앞으로를 끈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진짜 쥐같지 않나요? 주인놈들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너구리는 과연 처음 보는 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생쥐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너구리 역시 상남자답게 용감하네요 발로 툭툭 건들면서 기선제압을 하더니 사냥에 성공한 하이에나처럼 물고 달아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노잼으로 이번 영상이 끝나나 싶었는데 열받은 장난감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기겁을 하며 도망갑니다 세상 상남자 같던 너구리는 사실 지금 좀 무섭습니다 키우는 4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너구리가 짖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4년 만에 너구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같으면 안 짖겠냐 너구리가 이렇게 짖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놀라우면서도 웃기네요 난 사실 애종이야 장난감쥐가 움직이는 순간 너구리는 더 이상 장난감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멈춰! 멈춰! 너구리가 장난감을 즐기기 바라는 마음에 장난감쥐 주위에 간식을 뿌려봅니다 주인놈들 신고해주세요 예상과는 달리 장난감쥐가 옆에서 돌아다니던 말던 간식을 급입하는데요 먹고 살기 참 힘들다 역시 간식 앞에서 너구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먹으면 안 될까?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도 인정하겠지만 너구리는 정말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뽀잉뽀잉 너구라 앞으로 짖지 않게 우리가 잘할게 또 그러면 물어버릴 거야 예상 외에 반응을 보여준 너구리와 장난감쥐의 잘못된 만남 끝?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여? 흠이야 그래 너구리와 장난감쯐의 잘못된 만남 너구리와 장난감쯐의 잘못된 만남 너구의 중대 정 Kentucky 나라에는 다른 잡음은 안으로 빨간색으로 들을 분명히 바람 어깨